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심마니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2월 도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식물 중에 봄을 알리는 매력적인 봄나물 유럽전호입니다. 약간 습이 있으면서 토양이 비옥한 강기슭이나 개천 뚝방양지 혹은 나무구늘 밑에 혹은 다리 밑에 반양지에서 자라며 이런 곳에 이른 봄에 가보면 다른 풀들이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시기에 연녹색 소굴락으로 군데군데 뿌리잎들이 자라고 있다면 유럽전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곳도 나무 밑 약간 습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다른 풀들이 거의 없는데도 이 녀석은 정말 연녹색이 싱그럽게 벌써 봄맞이 중입니다. 조금 뜯어서 씹어 보겠습니다. 맛과 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수향과 가장 비슷하면서 고수보다는 은은한 청량감입니다. 고수와는 주요 방향성 성분이 다르지만 씹어보면 영락없는 약한 고수 맛입니다. 그리고 지상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 항균 항암작용 보고가 있습니다. 당근잎 모양의 뿌리잎 모양을 보시면 처음 싹이 날 때가 솜털이 가장 많습니다. 잎자루의 밑부분은 잎집을 형성하구요 그 주변에 솜털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쪽의 잎은 끝이 뾰족하지 않고 약한 둔한 느낌이며 비침형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가장 비슷한 식물이 개똥숙입니다. 우측이 같은 시기의 개똥숙 뿌리잎입니다. 개똥숙은 귓골 겹에 빈 것은 같지만 좀 더 오밀조밀한 모양입니다. 유럽 전어처럼 솜털이 많지 않습니다. 각 소엽도 좀 더 폭이 가늘고 비침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씹어보면 향과 맛이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유럽 전어 뿌리잎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제트 형태이고 긴 잎자루 밑은 잎집이 형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무성한 솜털도 잘 보입니다. 또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긴 잎자루에도 솜털이 잘 보이지요. 전어와 달리 잡초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전어향과 함께 약한 고수향이 같지 않은 독특한 향을 가진 식용가능한 맛있는 봄나물이어서 매니아층이 있는 나물입니다. 동물실험이나 임상연구 보고는 없구요. 아직은 약용목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 녀석은 좀 더 자란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생채로 샐러드로 먹는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3월 초에서 4월 초에 어린싹이 올라와서 20cm 정도 살았을 때가 채취적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뿌리도 식용이 가능합니다. 5,6월에 꽃대가 오르기 전까지는 크게 자란 줄기라도 향은 강해지지만 아삭거리고 연화합니다. 전어에 비해 약간 고수향이 더 나면서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이며 씹어보면 단맛도 납니다. 줄기를 씹으면 누리떼나물로 유명한 외우산풀향도 느껴집니다. 이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어로도 아주 좋아합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가을에도 바란싹이 나물로 가능합니다. 쌈밥이나 샐러드거리로도 좋습니다. 육류와도 잘 어울립니다. 쌀국수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비빔면으로도 아주 독특한 맛이 납니다. 만일 고수를 좋아하신다면 유럽전호도 100%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만일 고수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고수향보다는 약한 유럽전호는 좋아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봄에 도심 강가나 개천가 산책시에 나무가 있는 곳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